킬리만자로산 탄자니아에 있는 휴화산 높이 5,895m 케냐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다. 아프리카 지구대를 따라 빅토리아호의 동쪽에 위치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며 세계 최고의 화산이다. 산 이름은 소아힐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뜻인데 적도 부근에 위치하면서도 만년설에 덮여있어 백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우암질이며 주봉인 기보를 비롯하여 시라 마웬지 등 세계의 장대한 성층 원추화산으로 구성되는데 기저에는 대규모의 순산화산이 존재한다. 북서부에 있는 시라는 가장 오래된 봉우리로 침식이 현저하다. 남동부에 있는 마웬지는 정상부에 큰 칼드라가 있다. 중앙에 위치하는 기보는 가장 새로운 봉우리로 그 분출물이 시라의 대부분과 마웬지의 일부를 뒤덮고 있으며 정상에는 지형적으로 새로운 분화구가 있다. 또한 산허리에는 기생화산이 방사상으로 분포해 있는데 분기공은 있으나 분화한 기록은 없다. 해발고도 1000m 이하의 산기슬근 불모지나 남서부천에서 2000m 지대에서는 원주미니커피,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있다. 1889년 독일인 H. 마이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세계의 산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